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기본반 수업이시죠? 기본반 이제 본격적인 편입 문법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편입 문법에 사용되는 용어들이라던가 또는 우리가 이제 편입 문법의 가장 꽃이라고 얘기하는 과정은 사실은 이번 단계 말고요 다음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인 그 심화 단계 심화 단계가 이제 편입 문법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편입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정말 심화적인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편입 영어가 어렵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 안에서 어휘랑 문법이랑 독해 논리 물론 다 어렵겠지만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우리가 그 회화체라던가 또는 독해에서 쓰지 않는 공인영어에서 쓰지 않는 이런 문법적인 내용까지도 굉장히 깊게 다루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이제 심화 단계가 될 거고요 그 어려운 단계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큰 뼈대 세우는 구조 그러니까 뼈대를 크게 한번 세워놓고요 그 뼈대에다가 이제 조금씩의 살만 붙인 다음에 아 여기서 이제 점점 더 가지치기를 해서 나가겠구나라고 일단 그 과정 뼈대 세우기 과정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이 기본 과정 수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편입을 준비하러 오셨으니까 어느 정도는 편입의 맛은 좀 봐야겠죠? 그래서 너무 깊숙하게는 아니지만 뼈대를 확실하게 세울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과정은요 이론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론을 하시고 그 이론을 가장 그 유형 문제에 적용을 시키는 거 연습을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 문제에서 넘어가서 실전 문제 그래서 제가 실전 문제는 전부 다 기출 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편입 기출 문제로 구성을 했으니까 너무 뭐 겁먹진 않으셔도 돼요 높은 학교보다는 조금 낮은 학교 중심으로 일단 연습할 수 있게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전부 다 기출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입의 감을 좀 가질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이번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목차 설명 잠깐 드리면요 일단은 가장 크게 오늘 해야 될 게 크게 한번 볼 겁니다 크게 크게 한번 볼 건데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음 단계 계속 연결이 되니까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이쪽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해 안 된다고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제가 수업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는 한 70에서 80%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요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동사의 종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죠 문형, 자동사, 타동사,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이런 거 할 거고요 세 번째로 시제와 네 번째로 태 그래서 동사 파트에 관련된 것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 부분을 할 건데 이 조동사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an, may, will 말고 또 다른 조동사들의 형태가 있습니다 뭐 기능조동사라고 해서 비동사, 두동사, 해부동사 이런 것들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사, 동명사, 분사 묶어서 우리가 준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준동사는요 동사의 성질은 분명히 갖고 있죠 근데 동사로 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ing 붙은 거라든가 앞에 to 붙은 걸 동사라고 치지는 않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러한 준동사들의 주어라든가 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사적인 성질은 갖고 있으나 동사의 기능은 못하고 명사, 형용사, 부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준동사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사 파트입니다 명사, 관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이 자리가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문장의 성분이 돼서 들어가는 거죠 물론 부사는 성분이 안 되겠지만 명사, 대명사, 형용사가 각각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이 돼서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연결해 볼 건데요 접속사랑 관계사 부분을 볼 겁니다 접속사랑 관계사 그래서 접속사는 당연히 여러분들 명사절과 부사절이 또는 등의절이 관련이 될 거고요 관계사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형용사절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마지막에 제가 해설과 그 다음에 정답까지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대로 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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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